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임성재님께서 앤서를 하시는 거를 영어로 또 해... 안 들으세요? 제가 대답해 주시면 영어로 다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멋진 플레이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약간 리듬을 찾다가 끝나신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정말 멋졌는데요. 어제랑 뭐가 달랐고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일단... 어제랑 오늘은 샷 느낌이 비슷했는데 오늘은 제가 출발하기 전에 왠지 연습장에서도 몸을 풀 때 조금 잘 맞길래 오늘은 좀 잘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게 뜻대로 전반에 샷하고 퍼팅이 좀 잘 들어가져서 이렇게 연속 버디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네네... 오늘 여섯 개 줄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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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합에서는 다섯 개까지 하신 기록이고 이제 깨셨는데요. 15분부터 15놀부터 뭐가 달랐는지 네...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어... 그냥 요새 조금... 오늘 경기할 때 조금... 요새는 잘 풀리다가 조금 실수가 많이 나오길래 그냥 좀 정신 상태를 조금... 좀 배고픈 정신으로 한번 쳐봤어요. 그래서 진짜 버디가 간절하다 이런 느낌으로 경기를 했는데 그게 제 뜻대로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음... 아... 음... uh... 아... So I've been playing OK But I would make silly mistakes, so I really had to grip down and find the... ...ah... uh... hungry mind to play better. So I really focused on making more birdies and I think that really helped me today. 그리고 최경주 프로님이 우승하시는 때는 혹시 보셨었나요? 아 그때 이제 제가 생방송으로는 보지 못했고 경기 끝나고 나서 재방송으로는 제가 봤었어요. I didn't get to watch KJ win live but I did watch it on the reruns. 그러면 또 김시우 프로도 우승을 했었는데요. 혹시 그것도 보셨었나요? 그때도 생방송으로 보지 못하고 우승한 소식을 들었었어요. I did not get to watch CU Kim live but I heard that he won over the news. 그게 어떤 어떤 좀 원동력이 됐었나요? 아니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 오고 그리고 PG2 오기 훨씬 전여서 그때는 그냥 PG2 오는 것만으로도 해도 그냥 꿈만 가댔죠.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게 몇 년 후에 정말 PG2에 뛰어서 이렇게 이런 투어에서 또 플레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When KJ won I was pretty young so I did not think too much about it. It was just only my dream to end up on the PGA tour and now I'm here it feels it's amazing.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번 주에 우승을 하시게 되면 세컨드 윈이 되시고 또 세 번째 한국인으로 플레이어 챔피언십을 우승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이번 주말은 준비를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지금 이번 주 골프장이 또 워낙 이틀 동안은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지 않았는데 3, 4라운드 때는 바람이 어떻게 부는 거에 따라서 좀 플레이하는 게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코스 공략을 잘 제가 생각해서 좀 영리하게 경기했으면 좋겠어요. 요. The first two rounds the wind wasn't that strong so I'm curious to find out how windy it'll get on the third and the fourth round. So I'd have to be very smart with the course management and I think that'll help my game. 630s in the round?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용 네